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메이킷! 저번에 아크릴 장식장 제가 한번 올려드렸잖아요 그 데톨프와 호환되는 장식장인데 계단형 장식장 이라고 보면 되는데 2단짜리도 있고 제가 2단을 추가 주문하면서 보니까 1단짜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1단짜리 한번 리뷰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스티커를 뜯어버려 가지고 1단짜리도 2단짜리 처럼 같은 박스에 들어있구요 열어볼게요 역시 이렇게 포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짱짱하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뜯어볼까요 조심스럽게 자 그 뭐야 저번에 2단짜리랑 약간 다르게 왜 큰 피규어 하나가 있고 작은 피규어가 여러 개 있을 경우 또는 큰 피규어 보다 한 중간 사이즈의 피규어가 여러 개 있고 또 작은 사이즈의 피규어가 있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데톨프나 또 일반 테이블 위에 하나만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단짜리가 있어서 1단짜리도 제가 주문을 해 봤습니다 1단짜리는 처음 유립하는 거지만 이게 이제 창판이 될 것 같고 역시 이제 영상이고 하다 보니까 사진보다는 요렇게 요 상태에서 그냥 한번 조립을 해 볼게요 이게 투명해 가지고 조립하면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자 쓱 보니까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느냐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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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겠네 이렇게 들어가고 딱딱 들어가네 오늘 약간 지금 비닐을 빼면 아주 샥샥 들어갈 텐데 요 비닐 두꺼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만 해도 하나의 좋은 판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것만 해도 짱짱한데 약간 흔들리니까 요게 이제 중간에 요렇게 보강하는 판이 들어갑니다 역시 장착할 때는 어 순서는 이거부터 하고 상판 올리는 게 맞겠네요 옆판 먼저 이렇게 끼워서 장착해 주고 또 한번 끼면 빼기가 어렵더라구요 여기도 이제 특이한 점이 이렇게 걸쇠가 있어 가지고 딱 걸어 주는 건데 제가 이건 완벽하게 조립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게 뭐야 비닐 채로 있으니까 요렇게 된다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히 뜯는 건 실제로 전시하면서 하도록 하구요 이런 식으로 붙겠죠 이렇게 위에만 걸쳐야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 단에 잠깐 들게요 고개 요런 식으로 한 단에 거치대가 되는 계단처럼 거치가 되는 겁니다 그 일에서 요 위에다가 그냥 다 비닐 뜯어 볼까요 깔끔한 게 좋긴 할 것 같은데 리뷰하기가 다 안 걸리니까 위에만 한번 걸어 볼게요 위에만 여기도 이런 식으로 걸어서 끼우고 여기도 이렇게 걸어서 끼울 수 있게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는 이게 딱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들어갔다고 칩시다 왜냐면 저번에 해보니까 잘 안 빠지더라구요 너무 꽉 물려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 위로 상판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딱 맞물리게 되어 있어서 한번 장착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튼튼한 아이라고 볼 수 있구요 역시 데터프 사이즈 이제 사이즈를 맞췄기 때문에 요대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올려 볼까요 너무 큰 거 같기도 한데 요런 거 딱 올리고 이제 좀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고 좀 뒤로 빼 볼게요 헤드 올리고 뭐 올릴까 큰 거 데터프에 좀 넣을만한 큰 거 이거 팔만 있는데 팔 지금 빼놓은 상태라서 요런 거 올리고 네 여기 이제 암으로 같은 거 올리면 좋을 거 같은데 네 한 단짜리 화장품 계단이 필요하시면 요런 거 좋은 거 같아요 화장대에다가 화장대에다가 여기다 화장품 작은 거 넣고 위에 큰 거 넣고 큰 거 놓거나 또는 이렇게 위에다 쌓아 놓고 하시면 공간 활용하기도 좋구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요거는 제가 실제로 뜯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제 테이블에다가 한번 사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 보겠습니다 요렇게 올려 놓으면 또 멋진 거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단짜리 메이킷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텐데 그 링크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 단짜리 두 단짜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좋을 거 같구요 저는 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거 같습니다 이게 꼭 데톨프가 아니어도 일반적인 전시를 할 수 있는 사이즈에 굉장히 적합한 거 같아서 더 같이 구매해 봤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완전 대만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피규어 전시 하시는 분들 데톨프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물건이 필요했다면 네 추천합니다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메이킷 상품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리뷰 올려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거기 선택지가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리뷰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작은 사이즈의 두 단짜리 피규어 거치대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종류별로 책상에 올려 놓으면 더 많은 아이들을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제품 많은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